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통화대 민정수석이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서 오판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참 생뚱맞다고 생각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이 있었다라면서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재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재가를 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보고를 했는데 보고대로 되지 않고 징계가 중단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사의로 청와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재가만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는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 수위를 긴밀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이 아니면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이 그만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의 의원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 징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호 수석이 대통령이 제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조언을 한 참모가 잘못 조언을 해드렸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물러갔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는데 이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참모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법원의 결정까지도 참모가 다 예견하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도 문재인 권력의 절대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정을 한 건 결국은 문재인입니다. 재가를 한 것도 문재인이고 조언을 한 것은 참모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재가의 최종 결정은 문재인이가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참모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임명된 수석이 8월 달에 임명됐는데 왜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났을까 하는 의혹을 품고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는 아주 임명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 실패가 분명해 보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중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검증도 하고 또 대통령 주변의 인물에 대한 사정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그만둘까를 찾아보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해서 그래서 조언을 잘못했다 하는 이유로 물러났다고 하면 이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주도했다. 그러니까 정직 2개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각을 씌워서 2개월로 하지 않았던가. 여러 징계 안중에 2개월로 줄인 것도 청와대에서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그래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데 크게 보면 비서실장과 또 민중수석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임명된 김종호 수석은 당시 김조원 민중수석이 다주택응제 등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빨리 팔아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김조원 수석은 버티다가 결국은 자신의 집을 팔지 않고 민중수석이라는 직을 던지고 나간 것으로 그 당시에도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석은 2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무산 등 1년의 국정혼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쇄신 차원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이렇게 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쇄신 차원에서 사의를 표할 것 같으면 이런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인사수석, 여러 수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왜 민정수석이 나가느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수없이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참모가 일일이 다 사의를 표한다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면 김정은의 깃털도 하나 상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그 체제의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무오류다.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잘못했더라도 그건 김정은의 잘못이 아니라 옆에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해서 책임을 추구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참모가 뭘 조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인데 잘못 조언을 했다고 그 결과를 참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금 경지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형식은 지금 국정쇄신해서 하라고 자진사의를 표했다고 하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책임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수석은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줄곧 감사원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가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